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우 죄송합니다 로그인 안 했네요 왜 로그인 안 했어? 전화 완전 갑자기 분위기 깨져버렸네 다시 이어서 한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약간 갑자기 끊겨버리긴 했지만 오늘 방송도 안 끊겼으면 좋겠네요 아마 안 끊길 거예요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예요 아무튼 찬예방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잠깐만 이게 조명이 너무 밝나 잠시만요 슉 이게 나은가? 흠 흠 흠 이게 나은가? 이거로 하자 그냥 그래 이거로 가게 될 거 같아요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 찬예방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찬예방 에피소드 91 91회인데요 저번에 왔을 때 정말 정말 재밌었던 거 같아요 뭔가 제가 리노랑 처음으로 또 찬예방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뭔가 또 리노가 또 리노가 생각하는 가져온 곡들이랑 리노가 평소에 뭐 요새 어떤 노래를 듣는지 이런 것 이런 거랑 그런 걸 되게 당연하게 알 수 있었던 거 같아서 되게 좋았던 거 같습니다 아무튼 네 어쨌든 오늘도 찬예방인 만큼 저와 함께 되게 재밌는 음악 시간 뭐 그렇죠 음악을 막 들을 거 말을 못 해 아무튼 네 오늘 저와 함께 뭐 새로 들을 노래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오늘을 위해 제가 또 이제 새로 찬예방에서 처음 트는 곡들을 몇 개 이렇게 준비해왔어요 아마도 아마도 처음 트는 곡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무튼 네 저랑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될 거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노래들이 있으면은 편하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음 음 음 네 네 네 네 네 네 아마도 네 음 음 아마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노래 추천하고 싶으신다면 꼭 여기 올려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예! 제가 게임을 해볼까요? 그래서 네 자 그러면 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었죠? How is everyone? I'm good, how are you Chan? I'm doing all right 저 되게 좋은 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I'm having a bad day thank you for coming Oh well I mean if you guys are having a bad day It is my duty to you know help you guys out And make you guys feel better Oh JRP Wi-Fi is poor It don't look I don't want to repeat myself But it's not even connected to the Wi-Fi It's connected to the actual internet So don't blame the Wi-Fi It's probably because of the door My from what I think Because it's 이제 방음이 방음문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연결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네 회사 Wi-Fi는 아니에요 회사 탓 안 해도 돼요 차라리 밥 먹었어? 그래서 제가 밥을 점심을 좀 늦게? 되게 든든하게 먹어서 저녁을 사실 아직 안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야 좀 배고파지니까 아마 이따가 이제 숙소 가면 뭐 좀 먹을까 해요 Wait 아마 배 꼬록 소리 들릴 수도 있어요 안 들리네 네 안 들리네 아무튼 네 저녁 추천? 네 저녁 추천해주세요 Please recommend something that you guys will listen to me 나 야식 먹었어 근데 후회하는 중 뭐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후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후회할 때도 있기는 하는데 근데 뭔가 어차피 뭐 먹었으면은 맛있는 거 먹었으면은 굳이 후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바로 첫 번째 노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뭔가 오늘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어? 뭐야? 어디였지? 아 여기 있다 오늘의 첫 번째 노래는 안 그래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 조회수가 엄청 엄청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노래로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와우 6.1백만 뷰 6백... 그치 6... 6백... 6백 10만 네 6백 10만 뷰를 찍은 우리 우리 귀염둥이의 음원이죠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것만 지나치고 오늘의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렛츠고! 렛츠고! 어휴 동작 금방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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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네 온 Dawl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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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귀여운 두성이스만 서로를 원탑 삼겨 WOOO jog Mario mon hon pause 대단하게 생겼네 맞을라봐 어휴 알았어 미안 서로 꼴등댓기만 물러난다 애기 밥은 뭐 먹을래? 오늘 내가 살게 집 앞으로 따라와 내 속에 있긴 하고 있는 대신 너무 친한 네 스트레이키드의 막내 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형님 맞내 우리 아이엔의 막니언탑 같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피튜닝 벵챈 앤 창빈 웨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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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일단 이혜니가 또 약속한 게 있거든요 이혜니가 막내 온 탑 뮤직비디오가 지금은 지금 600만 뷰잖아요 만약에 천만 뷰를 찍는다면 스트레이 키드 뿐만 아니라 스트레이 키드 포함해서 우리 이제 항상 저희 챙겨주시는 직원분들도 고기 사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지금 이혜니가 이 보는 이걸 보고 있다면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치 내가 이런 약속을 했었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 만약 이혜니가 이제 막내 온 탑 뮤직비디오에 천만 뷰를 찍게 되면 10만 뷰가 되면 스트레이 키드 구매했고 그리고 우리 staff 멤버들도 아주 맛있게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I'll make sure to keep you guys updated 만약 그게 그 날이 온다면 저희가 꼭 알려드릴게요 우리 스트레이한테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막내 온 탑이라는 노래를 만들게 되었어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 막내 온 탑을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우리 이혜니도 스키즈의 막내이긴 하지만 그 막내의 패기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혜니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선배님들 아니면 후배님들 이제 어쨌든 그룹으로 된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 팀 안에서도 막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막내 선배님들 아니면 후배님들도 뭔가 본인만의 패기를 보여줘라 뭔가 이런 공감이 되는 곡을 만들고 싶어서 약간 우리 이혜니가 또 너무 좋을 거 같다 그런 주제 되게 좋을 거 같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네 네 toward our biggest mission was to try and make a song that the 맹네's of other groups can relate to and we can unleash their inner power even if they're the 맹네's their ambitions to really show other people that even if they're 맹네 they have power to overcome anything and that's why we wanted to relate to other 맹네's of other groups That was one of our biggest missions to go with with this song And yeah I think we're doing an okay job? I don't know I saw a few edits on the internet Some other 막내즘의 다른 Shakur 보기 They'll be edited with 막래온댤 그 뒷면 음악을 하고 싶어요 정말 멋있어요 네, 항상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E&E의 막내 온 탑 같이 한 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 갈 건데요 다음 노래는 또 또 언급을 하고 싶었던 노래거든요 이게 제가 준비한 곡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일단 첫 번째 노래랑 이제 틀을 두 번째 노래는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여서 좀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언급하고 싶어서 제가 다시 또 준비해 왔습니다 아무튼 다음 노래는 잠시만요 이게 없니? 어? 잠시만요 지금 이러면... 아, 여기 있다 네, 차연이가 틀고 싶은 다음 노래를 같이 한 번 듣죠 렛츠고! 어? 잠시만요 이 버전 말고 듣고 싶은 버전이 따로 있었는데 여기 있다 이걸로 갈게요 렛츠고 렛츠고 만약 d 렛츠고 agora 지금 잘 앞서서 僕は未だにここにいるよ 前に僕ら歩いた空道で 1人 walking on the way 冷えている夜と 少しずつ相性も来ないと もう先にじゃ僕の姿触って 怖い写真のようなる過去のものと 戻りきりになるのでも分けて 夢のすべき車も遠くなって 僕だけが目の前のワイライン 私たちのシュレイキッズの Slump 私たちの日本のバージョンです 私たちも知っている人もいます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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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たちのシネタップアニメーションの オエスを呼んでいますが スラムプの曲はシネタップアニメーションの エンディング曲を 私たちが作っているので 私たちのシネタップアニメーションの アニメーションのプレートフォームを 저희 슬럼프라는 곡을 이제 또 언급을 해주셔서 그걸 너무 이제 고맙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추천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So yeah, there was a platform about anime And then they chose, you know, Slump to be one of the best songs for anime And I just thought that that was just really cool And I wanted to point it out So thank you to you guys for loving our music And yeah, you guys are awesome, thank you very much I don't know, it's just these little things I mean, it's not little, but like these things that happen Just really, really motivates me And just become really, really thankful So yeah, thank you once again 자, 그러면 바로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를 들어볼까요? 왜냐면 이게 제가 곡을 생각보다 많이 많이 가져와서 바로 다음 노래로 가볼게요 다음 노래는 우리 스테이가 또 듣고 싶은 노래이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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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창이가 추천하고 우리 스테이가 또 듣고 싶은 다음 노래, 렛츠 고우 네, 예스, 예스 지금부터는 다음 노래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제가 여유 있을 때 찾아봤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저는 완전 나의 소리가 좋아지고 난 누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하성 뮤지컬에서 한els고 제가 생각하셨고 현재 Great music from this great artist 좋습니다 네 방금 틀은 노래는 Olivia Rodrigo의 DRIVER'S LICENSE 였습니다 좋아요 지금 STAY에게 계속 이제 정말 많은 곡 추천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또 준비한 곡들 준비해온 곡들도 있고 그리고 또 처음 보는 곡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또 기회가 생긴다면 꼭 찾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요새 뭐예요? 저는 요새 요새 또 작업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또 몸 관리를 약간 몸 관리라는 게 건강하게 조심스럽게 사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쉬고 잘 먹고 이러는 것도 잘 챙겨야 하는데 운동은 못 하고 있어요 운동은 아예... 사실은 2개월 동안 운동이 없어서 그래서...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I'll get better soon 그리고... 아! 저 요새 이제 그... 노트유브라는 그... VDR 사이트에서 이제 그... 번다이 레스큐라는 호주에서 진짜 재밌게 봤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영상 사이트에서도 챙겨볼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또 그거를 많이 챙겨 보고 있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재밌거든요 I don't know if I can see it here, but like it's about, you know It's about Bondi Beach, and how the lifeguards, and there's the lifeguards as well And you know, just all the things that happen at the beach, and it's just really really fun to watch Because you never know what can happen It might be a shark, someone might be, you know, in need of help 약간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약간, 뭐라 해야지 옛날 추억들도 다시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를 되게 보고...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챙겨보고 있는 것 같고 음... 그리고 뭔가 저도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한국 안 왔었다면 음... 뭔가 그런 것들도 해봤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어린 나이부터 수영을 되게 좋아했었고 수영을 이제 되게 열심히 했었으니까 어... 뭔가 수영장 안에 라이프가워드도 해봤었을 것 같고 아니면 바다에 있는 라이프가워드를 해봤었을 것 같아서 뭔가... 네, 그런 것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If it wasn't... If I didn't come to Korea, I might have become... Well, not become, but like I might have wanted to try to become a lifeguard I feel like, you know, because they're so... their roles are so important and I feel like they need to be acknowledged a bit more but, um... yeah, they're really important because you never know what could happen at the beach so... if I wasn't here, I might have, you know, tried out to become a lifeguard but, um... yeah, because I love swimming and I love the beach as well, so... 네, so I've been watching Bondi Rescue a lot these days it's just so fun, um... very serious moments as well funny moments as well, and yeah, I don't know, I just love hearing the Australian accent just reminds me of home, and... 요새 그러고 있습니다 Um... A Lifeguard, yes! Save me, 찬아! 찬아, 날 구해줘! 좋아요! 저는 항상 우리 스테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아... 찬이가 추천하는 노래로 가보겠습니다 찬이가 추천하는 다음 노래는 어... 이제... 최근이긴 하지, 글쎄요 최근에 나온 곡인데 뭔가... 또 예전에 이분들 노래 틀은 적이 있었는데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이번 노래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무대도 너무 항상 잘해주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이 노래 한번 같이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노래 렛츠고! 렛츠고! primera halia stret다 I don't want to know it 나를 따라해봐, like me 방에 사러잡아, move it 배짱이 없어, 쟤나 재미없는 개미 누가 미간을 배위밖의 순결함 If you want to join us, 그럼 오면 돼, babe 떨쳐버려 고민, no way I'm the one, but I'm the one, yeah 치킨 타, 외곤 탑, yeah 끄덕거려, 끄덕고, yeah 지속 피하고, gone, bad Yeah, yeah 내가 봐, 내가 봐, every day 미치고, 미치게, 환장해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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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Let's hit it, 돌암마 다 chillin', oh my god Dance like, 돌당탕 Yeah, like, 돌당탕 Let's hit it, 돌암마 다 미쳐, oh my god Bounce like, 돌당탕 Yeah, like, 돌당탕 절대로 멈추지 못해 내가 본 적 없는 moment 어깨에 힘들게 이번 곡은 MC&B의 우당탕이었습니다 크래쉬 뭔가 확실히 오늘 무대 너무 멋있게 자라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좀 더 얘기해볼까용 스펀지밤은 진짜 옛날에 맨날 챙겨봤던 것 같아요 스펀지밤은 진짜 옛날에 맨날 챙겨봤던 것 같아요 스펀지밤은 절대로 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스펀지밤 영화 첫 영화도 엄청 재밌게 봤었고 최근에도 또 스펀지밤 영화도 재밌게 봤었고 스펀지밤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Yes 스펀지밤 영화도 재밌게 봤었고 스펀지밤 영화도 재밌게 봤었고 스펀지밤 영화도 재밌게 봤었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진짜 기분이 좋고 좋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장애 때문에 좋아졌어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 가볼까요?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 틀까? 이 노래 한번 틀어볼게요 제가 또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이 노래 정말 좋아해요 저번에 틀은 적 있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 노래 되게 좋아서 같이 한번 틀어볼게요 장애 씨 추천은 다음 노래 let's go ich hd'ms mw bmw 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 유도로 진짜 무대도 너무 멋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약간 퍼포먼스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서 선비님들이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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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배 배 배 만 만 만이라고 하네요 처음 듣는 단어인 것 같은데 네 집 근처에 많이 있어서 아침마다 조깅할 겸 약간 초등학생이었는데 네 조깅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침마다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진짜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바다 그리고 물놀이 되게 좋아해서 워터파크도 진짜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번에도 아마 그런 게 떴었는데 한국에서도 한번 거기 캐리비언베이 완전히 예전에 완전히 예전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 한번 에버랜드는 이제 제 호주 친구들이랑 한번 갔었고 캐리비언베이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같은 연습생이었던 우리 그 병관이 형 그리고 유찬이랑 웅이랑 이렇게 넷이서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기억나는 게 저희가 어떻게든 일찍 가려고 되게 일찍 일어났었고 거의 밤샀나? 아무튼 되게 일찍 일어났었고 같이 그 그 그 맥으로 시작하는 그 햄버거 가게에 이제 아침을 먹고 버스 타고 가는 기억이 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네 뭔가 그 네 그 기억이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뭐 하나 했었지?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 좀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오늘 뭔가 특별히 곡 추천을 받고 싶은 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이 방에서 이제 곡 추천을 받으려 하는데 이분이 준비가 돼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좀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어 제가 추천하고 싶은 다음 노래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다음 노래는 다음 노래는 여러분들의 노래죠 또 오늘 이제 또 여러분들의 무대도 같이 보기도 했고 여러분들한테 노래가 또 좋아서 추천해주고 싶었었거든요 준비가 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노래 같이 한번 가볼게요 렛츠고 터뜨리를 선택해주세요 이번 노래는 2 6 4 4 4 안아줄게 한입지 슬픈던던 너의 기억들을 모두 내가 가져갈게 태워줄게 흐르는 너의 눈물을 담아낼 때까지 We're in the fire Can you be fine 너의 슬픔덜을 태워하여 We're in the fire You're gonna be fine 불꽃을 닫고 나를 갖춰 위로 Stay 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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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urn it, burn it, burn it, burn it, burn it, burn it 눈물이 다 타버리길 원해 어 아 아 아 다음 노래는 골든차일 선배님들의 안아줄게였습니다. burn it 음 뭔가 안아줄게 라는 말 자체부터 되게 뭔가 뭐라 해야지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뭔가 안전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항상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 해야지 이상하게도 항상 어떤 상황이든 누구랑 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거나 하면 가능한 선에서 안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골든차이 선배님들의 안아줄게요 였습니다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노래 너무 좋고 그리고 아까 무대도 잠깐 봤었는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오랜만에 보고 싶기도 하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특별... 아직인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도전해보는 걸로 하고 네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챤영, 저 봤어요? 네, 제가 봤어요 인터넷에 또 봤어요 이 라스트 분들께서 또 저희를 언급해 주셔서 그리고 또 정말 생각보다 되게 높은 미친놈을 또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하필 제가 부르는 파트이기도 했는데 거의 사실 되게 높거든요 근데 되게 잘 부르셔서 네, 저희 음악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뭔가 이렇게 막 저희 음악을 들어주거나 뭔가 좋아해 주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궁금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음... 음... 예! What else is it? What else are we going to talk about? 음... Into the unknown 맞아요, 요새 또 춥죠 아, 맞다! 그리고 뭔가 많이 나온 김 그 이제 또 그 영상 사이트에 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또 저희 백도어를 한 시간 동안 추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그거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봤는데 정말 처음과 끝을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만 봤는데 처음에는 되게 되게 멋지게 멋있기도 하고 되게 잘 추셔서 뭔가 우와! 되게 뭔가 좋다 했는데 하필 그 되게 힘든 부분을 골라가지고 정떼리검이 저 나이터 이 부분이어가지고 이걸 한 시간 동안 하면 진짜 살 진짜 금방 빠지겠다 땀 엄청 많이 나겠다 했는데 딱 마지막 보니까 되게 진짜 진짜 끝까지 계속 하더라고요 진짜 그게 너무 리스펙 하는 마음도 있었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또 얘기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진짜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So I saw, you know, someone on, you know, the video site the red play button video site that there was someone who, you know, danced back door for one hour and I was like, how? I can't even, I have a, I can't even do that and, you know, it was the hardest part as well, so Yeah Yeah Just giving our music recognition It just makes me feel really, really good So I just wanna say thank you and Yeah,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사실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분께서 곡 추천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제가 가끔씩 해주는 편이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추천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또 뭔가 받아보면 우리 스테이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지금 그 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는 동안 좀 더 이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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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간 좋은 곡 추천들이 있어서 누구야? 맞아요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라 해야지? 네 아니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이분, 여러분들 이분 아는데 네 이분 네 어떤 곡을 추천할지 저도 약간 감이 안 잡아서 기다리는 동안 좀 더 얘기를 나눠 볼까요? 음 찬, did you see that? Yes I did I did se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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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she's younger than me but we had a Filipino actress who danced a bit of God's Menu and I don't know, I saw that and I was like Wow! I mean, even from all around the world people really you know, really listen to our music and really like our music and I felt really good so just wanna say thank you for the small little cover you killed it you did really great you're better than me but yeah, I did see that so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자, 그러면 그러면 곡 하나 더 듣고 가볼게요 다음 노래는 이 노래로 가겠습니다 사실 곡을 되게 많이 준비해 와가지고 다음 다음 기회에? 다음 편에도 맞아 다 틀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좋습니다 자, 이번에 들을 곡은 이분의 노래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렛츠 고! 여기 곡은 이분의 노래 한 번이라도 남자로 보인 적 없는지 가끔 연락이 없으면 내 안보 궁금한이 아닌 아니 한참을 생각만 하고 꺼내지 못했던 얘기 오늘이 지나면 정말 끝일까 봐 망설이다가 널 잃어버릴 것 같아 솔직히 말했어 난 듣기 싫었어 네가 만났던 남자 얘기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날 참을 보느라 억지로도 웃었어 솔직히 말했어 난 자신이 없어 친구 사이로 지내는 걸 네 맘이 자꾸 욕심이 나서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싶어 솔직히 말했어 네 우리 버나드 박 낙준 선배님 우리 버나드 형의 솔직히 말해서 였습니다 오늘 한번 틀은 적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기억력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또 추천하게 되었어요 근데 또 최근에 우리 형 생일이었어가지고 네 형이 생일이었어가지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고 그리고 또 뭔가 자주 보고 싶은데 자주 못 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그런 동생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우리 버나드 박 선배님의 솔직히 말해서 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니까 되게 더 좋다고 여러분들 꼭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제발 형 신곡들 많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 추천을 받을 분의 곡 추천을 받을 분에게 연락을 한번 드려볼까요? 바로 한번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마음 준비가 안 되겠어요 약간 늘 항상 약간 평소에는 진짜 편한데 왠지 약간 스테이 앞에서는 뭔가 되게 어색해져요 왠지 모르겠어요 진짜 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번 바로바로 전화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테이 퀴즈의 방찬입니다 스테이 퀴즈의 방찬입니다 스테이 퀴즈의 방찬을 잠시만요 스테이 퀴즈의 방찬을 소개합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 퀴즈입니다 스테이 퀴즈의 방찬입니다 노래? 예스! 아, 왜냐면 이게 곡 추천할 거 없나 봐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또 끊으면 제가 또 상황이 지는데 왜? 왜? 내가 끊었나? 아닌데? 다시 걸어볼게요 뭐해? 내가 끊은 거야? 모르겠어 내가 끊은 거 같기도 하고 누나가 끊었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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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니었던 거 같은데 왜? 난가? 모르겠어 아무튼 내가 듣다 네 I wish라는 곡인데 I miss you? I wish I wish you? 내가 사진 봐요 너 발음해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해했어 I wish you, 맞아 I wish you 아니야? I wish you? You 없어, I wish 아, 그냥 I wish? 예스 아, 오케이, 예스 이거 봐봐, 내가 보냈어 아, 오케이 내가 어제인가? 부족히 알게 된 노래인데 네 좋더라고요 밤에 듣기 되게 좋을 거 같은 노래예요 가사는 잘 모르겠는데 알아? 나 이 노래 알아 아, 진짜? 어? 이 노래 알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래 열어봐 이거 내용이 뭐야? 잠시만요 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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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되게 일본어 할 때는 편수랑 똑같다 나? 응 그렇지, 아닌가? 모르겠어, 약간 한국에서 할 때 되게 다르거든 아,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 아니, 굳이 그런 거까지 얘기 안 해도 될 거 같아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될 거 같고요 네 네, 그 고맙습니다 저, 저 지금 말하는 거 평소랑 똑같잖아요 아니에요? 넌 똑같지? 아니, 나도 똑같아 저도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뭘 똑같아요? 아니, 이거, 이거, 이거 노래 노래, 노래 내용 물어보고 있어요? 네 이게 I wish 잠깐만 잠깐, 잠시만요 I wish I... 약간 슬퍼? 약간 슬픈 거 같은데 I wish라는 게 그러니까, 총 내용은 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네요 이 노래를 하면, 그러면 제가 추천하면 되는 거죠? 네, 추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됐죠? 그럼 됐죠? 내가 물어봤지? 그럼 됐죠? 그럼 됐죠? 네, 그럼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그... 어... 나 몰라겠지? 아, 맞다 그... 제가 그 또 젤리... 나연 누나가 엄청 좋아하는 젤리 제가 또 받아왔으니까 제가 꼭, 꼭 드리겠습니다 나연 누나한테만 나연 누나한테만 장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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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장난이에요 누나한테도 줘야지, 물론 그래 어쩐지 편소랑 말투가 되게 다르다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저한테 중단을 말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내는 애가 아니거든요 아니지 내가 얼마나, 얼마나 착한 동생인데 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누나,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와줘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내일... 내일 가시죠, 사랑해? 아, 맞아요 내일 만약에 마주치면 그때 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인사를 열심히 열심히 아주 아주 열심히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열심히 하지 다른 멤버들한테는 그렇죠 어? 아니야 나 누나한테도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인사는 잘해 아니야, 나 누나한테도 되게 잘하잖아요 너는 말보다 손이 넘쳐나오는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열심히 인사 꼭 자고요 네 그리고 저도 누나가 추천하는 곡 우리 스테이와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누나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어, 우리 스테이분들한테 마저 인사하고 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새벽에 맑은데 올해도 건강하고 다들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스트리키즈 그리고 찬이 그리고 트와이스도 많이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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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왜 나한테는 이렇게 말 안 해줘? 너한테도 이런 말을 왜 해? 우와 우와 마음 상처받았어 아니 너한테는 그냥 나는 찼냐 살금 많이 받으세요 아니야, 아니야, 안 해도 될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이상해 나도 좀 불편하다 아무튼 네 누나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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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뭔가 이게 제가 그 예전 옛날부터 같이 지내왔던 우리 영케이 형이나 아니면 사나 누나나 아니면 그냥 선배님들 자체랑 같이 있으면 그 옛날 그 어렸던 찬이도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게 뭐 있어요? 항상 막내였다 보니까 지금도 와주치면 되게 그 막내로 돌아오는 느낌이라 할까 아무튼 되게 너무 친한 그리고 저를 너무 잘 친해져서 아무튼 우리 사나 누나들 이렇게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누나가 추천한 노래 바로하러 한번 들어볼까요? 누나가 추천한 노래 이 노래입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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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다 돼 가는 거 같은데 마무리하기 전 제가 또 추천하고 싶은 곡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얼른 얼른 제가 추천해드리고 가보겠습니다 Just give me a moment 제가 찾고 싶었던 노래는 여기 있죠? 좋아요 자 자니가 추천하는 노래 바로 바로 들기 전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자 자니가 추천하는 다음 노래 가보겠습니다 Let's go 지금 시작한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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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you guys you guys will know it because this was like everyone everyone is still listening to this I don't know I don't know if everyone but I really really like listening to it and yeah because I really like listening to covers and she had one of the best covers 다시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이 노래가 있거든요 오케이 제가 진짜 이 커버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5,6,7,8 이 노래가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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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거는 이제 또 Plain White Tees라는 분들의 Rhythm of Love라는 노래고요 그리고 또 Clara라는 분이 이제 또 이렇게 커버를 했는데 이때 진짜 제가 중... 중1? 중2? 중2? 중2 때 엄청 많이 들었던 커버였던 것 같습니다 완전 분위기 너무 좋고 뭔가 되게 그... 뭔가 되게 그... 아늑한? 아늑한? 그냥 아늑한 느낌도 있기도 하고 뭔가 그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 I think I've been a fan since like... since a long time ago, but... 예 I feel like she needs a recognition that she needs some... 예 Just wanted to recommend to you guys as well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마무리는 이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뭔가 오늘 시간이 훅, 훅 지나간 것 같은데 훅 지나간 만큼 그만큼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서 오늘의 마지막 노래는 이 노래로 갈게요 이 노래는 또 어제... 어젯밤, 그렇죠? 어제 밤에 나왔지? 어제 밤에 나왔는데 또 작업하면서도 되게 좋았었고 재밌었어가지고 그리고 노래가 너무 잘 완성해져서 되게 고맙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같이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노래, 오늘의 마지막 곡 같이 한 번 가보겠습니다 Let's go! 정말 좋은 곡은 시작해 처음에는 기대만 가득 찼던 나 눈망울엔 까만 밤이 되면 자꾸 눈물이 고여 나의 당장함 또한 누군가에게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죽은 듯 살아왔더니 어느새 난 오로서 저 기동 떨어져 있지 그들과 나는 왠지 같은 곳에 있어도 I will sell it 우주에서 날아와 위시장에 상처만 가득해진 나는 왓초리 It's lonely night 조용한 밤이야 너무 어둡다 나의 아줌마 한 내 목소리로 일어내 과적의 별들 사이에서 I'm just lonely 누가 나 위해 손을 얹어 날 잡아줘 주의축이 떨어진 아무런 에너지를 나 홀로 앞뒤에도 속하지 않나는 모르고 아무리 웃어봐도 앞에서 I'm just lonely lonely I'm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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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이 시간은 없어 매일 가득 넘쳐 나는 나의 걱정을 짊어진 채로 그 누구도 신경 안서도 난 지쳐 쓰러지지 않을 거란 나의 맹세로 하늘 높이 바라보는 곳에 모습이 더 많은 꿈은 나를 반기니까 I don't care about that person though 그래 내가 살아가야 하지 무너지면 모든 게 수포가 될 거야 꿈 마저도 수포가 될 거야 꿈 마저도 내가 이곳에서 마셨던 숨 마저도 너무 쓰라리고 아팠지만 잠을 두울 속 꿈을 위에서 탐탁지 않아 그래 누군가는 나를 원치 않았고 모두의 호감을 쌓기엔 나는 너무 어렸어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어른이 돼가 무한복하진 않아도 사랑스럽게 날아둘게 It's lonely night 중요한 밤이야 너무 어둡다 나의 마지막 하늘 목소리로 일어낼 관측의 별들 사이에서 I'm just lonely 누가 나 위해 손을 뻗어 날 잡아줘 구해줘 떨어진 I'm a man on this earth 나 혼자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보이고 아무리 웃어봐도 I feel so lonely I feel so lonely I feel so lonely 난 속에 아무튼을 웨게인 웨게인 이 소리가 마련해 한 번도 누구도 늦지는 너 좋다 너무 좋다 여기 Street Kids의 천재 에이스 한 웨게인이었습니다 이게 이게 뭔가 그 Top Line부터 멜로디도 포함해서 뭔가 다 되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가사 내용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이 노래 되게 약간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누군가는 다 약간 그 누구도 다 겪어봤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뭔가 안 어울리는 느낌을 저만 가진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뭔가 그런 안 어울리는 그런 감정들이랄까 약간 외계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은데 한이가 그걸 뭔가 되게 되게 공감 잘할 수 있게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니의 외계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좋습니다 사실 이거 열어놓은 거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것도 택 작업한 거를 같이 한번 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들 되게 재밌어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뭐 제가 이제 베이스랑 드럼 패턴들을 이제 만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왜? 왜 안 나오지? 뭐라? 왜? 왜 안 되는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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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 쭉 끊어 들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막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하지만 뭔가 이런 과정들 보여주면 또 스테리텍이 좋아할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또 새로운 노래들을 많이 준비해 해봤는데 준비해 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재밌었으면 저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사나 선배님 우리 사나 누나가 또 이렇게 이렇게 또 곡 추천을 해주고 가서 저는 너무 누나한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아마 혹시나 우리 원스 분들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우리 스테이도 그리고 많은 분들도 오늘 들었던 곡들도 다 한 번씩 들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도 또 이렇게 찾아올 거고 내일 저희 또 서가대 무대에 아마 이게 또 나오니까 여러분 또 기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트와이스 선배님들도 있을 거니까 꼭 우리 누나들도 많이 많이 챙겨봐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만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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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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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띵이게 주어 하그 하그하고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